저 나무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죠 저 나무에 진드기가 많아가요 물에 저렇게 담가두었더니 물고기들이 저 진드기를 지금 잡아먹고 있네요 한참 많이 있기 때문에 한참 토식할 것 같아요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은 얼씬도 못하고 제법 큰 피레미들이 저기에 진드기를 지금 잡아먹고 있네요 참 이런거 보면 놀라워요 물고기들이 죄다 모여 있죠 그래서 나무에 진드기도 청소하고 나무에 진드기가 붙는 이유는 나무에 빨아먹을 양분같은게 있기 때문에 붙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도 좋고 물고기도 좋고 진드기도 자연적으로 떼내고 물고기는 포식하고 좋죠